다음은 빡깅 가겠습니다 가들 화이팅 하자 화이팅! 갑자 갑자 갑자! 그래 가자 가자! 와 존나 멋있다 야 야 야 야 이거 체크가 안 되는데 잠깐만 야 팀 존나 이끄 오케이 마지노 2등 저 1등이예요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순위고 이겨줘야돼 이거 오케이 하나 다운 하나 다운 됐어 그대로가 야 팀 체크간디 이거 맞혀있고? 234 234 마지노 1등인가? 레드지? 2등이구나 네 저 2등 오케이 234야 일단 마지막은 그냥 유지할게 계속 네 1등은 다 꽂히려고 해요 오케이 유지 유지 뒤에 유지 마지는 보내고 일단 천천히 하자 이거 뒤에 거리 멀거든 이거 3등이 4등이 좀 쳐줘 뒤에 불절해서 차 크니까 여기서 쳐줘 죽였어요 죽였어요 오케이 됐어 됐어 내가 갈게 네네 됐어 됐어 그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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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형이 주행해주세요 오케이 네 형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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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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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빙도 나쁘지 않을것 같긴 한데 오케이 후빙도 나쁘지 않죠 어 후빙 하자 차라리 차 크니까 어차피 이때 먹어볼게 일단 네 안쳐도 되요 야 죽었어 죽었어 진짜 다 죽었어 나이스 나이스 그냥 죽는다 나이스 우와 탔어 후빙 좋아요 오 오 아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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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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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나이스 야 오히려 스킨이가 존나 못해 지금 하나 나이스 2,3,4 고병이야 최소 오케이 최대한 1등 구성해볼게 저도 왔어요 형 오케이 오케이 삼았어 오케이 막았어요 제가 나이스 몬트해야돼 오케이 하나 빠지 나이스 죽겠어요 나이스 1등 됐어 이거지 태칸 마지노 캐리 나이스 나이스 됐어 나이스 나이스 1등 잡으려고 1등 잡았어 저 뒤에 있어요 저 뒤에 있어요 1등 보정이야 또 쳤어 한 번 더 죽였어요 가고 온투야 온투 또 쳐놨어 온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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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만들었다 이거 또 죽였어 계속 죽이고 있어 나이스 잘 뚫었다 이거 마진호야 우리 하나 둘 셋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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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다 빼고 우리 리액션 하고 있어 뒤 뒤 실수 잘 짜겠어 네 1등만 잡으면 될까 나 1등 천천히 잡을게 나 좀 거리 띄고 갈게 괜찮아 괜찮아 뒤 박아놨어 고장할게 고장할게 2,3,5,7도 있어요 1등 잡으려고 실수했어 나 1,3,4 실수했어 실수했어 무섭어 쟤 쟤 칠했던 고장이야 2,3,5,7도 있어 아 밀렸다 오케이 봐봐 2,3,5,7 해보죠 2,3,5,7 하자 반응해 반응해 2,3,5,7 오케이 그냥 갈게 그냥 가 그냥 가 오케이 2,3,5,7이야 2,3,5,7이야 순위만 제발 됐어 7,7,7,7 오 나이스 마지막에 막혔다 어 야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된거야? 와 잠깐만 와 와 와 미친 약간 이게 이 차가 그냥 올레디를 하던들 인쿠스 타면 박을 수가 있어 좀 약간 널널하게 타야돼 1등 잡아올게 교전 중 1등 하면 돼 어 라처님? 1등 가능 1등하고 좀 쳐줘야될 듯 석 조금만 쳐줘야될 듯 진짜 크게 죽였어 진짜 크게 죽였어 크게 뒤에 진짜 나뉘왔어 나이스 나이스 1등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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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저 믿고 그냥 달려도 돼요 7, 8, 2 여보. 아 박았어. 그럼 제가 갈게요. 아니 나 확 믿을게요. 어 가보자. 살짝만. 살짝 오죠. 일단 1등. 아.. 쏘리 쏘리. 아 너무 크다. 아.. 아 어렵네. 이게 차가.. 와.. 이게 박네.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. 어이.. 두 번이나 그래 되지? 이게 약간 안 박는 라인인데 왜 박지? 라는 게 한 두 개 있었어. 아.. 아니었으면 1등 고정인데. 거리지만 사다리타 안 당하면 돼. 같이 죽어도 돼. 맞으면. 나이스. 나이스. 끝 끝! 사장님 вони 제일 캘루 맞냐? 가요. 나이스. 뭐야. 죽였어 죽였어. 진짜 끝. 진짜 끝. 없어 뒤에. 폭사로 가도 위ρω. 이겼어 이겼어.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 유지할게 형 또 차놨어 뒤에 죽였어 제대로 죽였어 그냥 달려 그냥 달려 진짜 왔어요 1등이 누구야 지금 라쳐 라쳐 그냥 달려 해서 그냥 달리면 돼 얘네 또 실수했다 나 실수했다 라쳐야 여기서 먼저 갈게 인코스트 자리죠 쟤네 둘이 꼬여요 계속 1등 고정 빠졌네 1등이죠 4등 맞냐 잠깐만 아 이게 이렇게 된다고 또 와 차가 야 차가 유턴 돌았는데 들렸어 그래갖고 안전하게 또 탔거든 왼쪽으로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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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 할게 터졌어 한 번 뒤에 온도 하자 씨발 아 뭐야 2차 1등이야 오케오케 여기 다 빠졌다 믿는다 우리팀 뒤로 쳐줄까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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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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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도 돼요 얘 사고 났거든 뒤로 친다 그냥 가고 있어 1등이야 1등 고정이야 잡히면 안되는데 이거 야 이거 아니면 4등만 해봐 4등만 딱 아 4등만 할게요 진짜 4등만 해 그럼 이겨 진짜로 천천히 들어갈게 네 나 맞고 있거든요 백업 맞혀야돼 아니다 됐다 됐다 1상 1상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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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데이터도 안전하게 타 그냥 나 부스 안 끄고 들어갈거야 3등 작업이야 귀재해주신 라천님 들어왔어 천천히 라천님 천천히 나이스 여발 이거지 얘들아 태칸팀 마지노 나처캐리 산하 드디어 산하 내리고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인큐 creatures development 저희 다 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